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6월 27일날 북한 외무성의 북미 담당국장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미북 대화는 한국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미국에 연락할 일 있으면 미북 연락통로로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협상을 해도 직접 마주 앉으면 되는 것이고 남조선 당국은 그걸 통해서 뭘 일을 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 담화는 6월 26일 바로 전날 문 대통령이 미북 중재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그런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일개 국장이 대통령의 이야기를 면박 준 것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 담화에 나오는 내용 들어보시죠. 남조선 당국자들이 다양한 남북 교류와 물밑 대화가 진행되처럼 광고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 남조선 당국은 제 집 일이나 똑바로 챙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통령의 인터뷰에서 남북 대화가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근래 우리 사회를 지켜보면서 북한의 이 같은 다소 모멸적이고 경멸적이고 냉소적이고 이런 거짓말 같은 부분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북한 당국자들의 공세, 그 이면에 실린 저위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이 같은 북한 당국자들의 무리한 행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강도를 더해 갈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 북한의 고위 당국자들은 대한민국과 그 대통령을 한없이 모욕하고 경멸하는 발언을 예사롭게 앞으로도 행할 것이다. 마치 그들은 자신이 상대방의 큰 약점을 지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풍기면서 또 상대방이 자신들에게 마치 큰 빚을 지기라도 한 듯이 그렇게 안하무임격으로 행동합니다. 상대방이란 뜻은 한국의 직권 여당과 대통령을 이야기합니다. 한국 국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한국의 대통령은 물론 직권 여당의 고위직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 당국자들의 무리한 행동에 침묵하고 눈치를 보고 자주 옹호하는 발언과 행동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슴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지켜보는 양식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자괴감, 한심함, 속상함, 불안감이 묘하게 교차하는 이상한 감정과 걱정을 함께 안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북한 고위 당국자들이 대통령을 끊임없이 경멸한 이유는 뭔가? 그 이유는 실마리를 제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2019년 5월 2일 날 청와대가 초청한 월로와의 대화에 참석한 참가자들의 후입담을 세밀히 분석해보면 충분히 이유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그 모임에 참가했던 포항공대 석자 교수로 있는 송호근 교수 이야기 들어보시죠. 문 대통령이 취임 뒤 가장 역점을 둔 게 남북관계와 소득주도 성장론인데 후자는 이미 망가졌고 남북관계만 남았다. 남북관계는 남남갈등관리가 필수인데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 회담 만찬에 야당은 물론 국회의장단조차 초청하지 않았다. 이것만 봐도 우클릭 가능성은 별로 없다.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남아있는 한 가지가 뭐냐? 대통령이 결정하였을 법한 내심으로 바로 그것은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자들은 내가 당신의 약점을 알고 있어 혹은 내가 당신의 갈급함을 알고 있어 이렇게 의도하는 그런 모멸적인 발언을 계속하는 겁니다. 당시에 참석했던 전 총리 이홍구 씨는 문 대통령을 만나 보니까 표정이 걱정스럽다. 대화 도중에 애써 웃음을 짓기도 했지만 보민 상황이 사면초가 같이 돼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 같았다. 외교적 교립이 가장 위험한 듯하다. 지금식으로 갓은 내년 총선 돌파가 간단하지 못하리라는 것도 알고 있는 듯했다. 상황을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삭하게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 상황을 반전시키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서 출구를 찾을 것이냐? 아주 쉽게 우리가 최근에 북한의 냉소적인 발언이나 한국의 대통령과 그 집권 여당 고위청들의 저자세가 원인이 어딘가를 추론해 보는 것, 짐작해 보는 것은 아주 쉬운 과제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디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고위당국자들은 출구를 찾을 것인가? 출구가 어딘가? 그들이 찾는 출구는 어딘가? 이 점을 여러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정상적인 상식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대단히 위험한 길입니다. 우선 한 가지 한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의 선택이 될 수 있는 정상적인 길, 상식적인 길은 헌법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임의로 정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의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가끔 잊혀지긴 하는데 헌법은 철두철미하게 대통령이 자연인이 아니고 공직자라는 사실을 인지시키고 있습니다.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이런 선서를 시킵니다.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문화의 창단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것이 대통령 취임식 때 하는 대통령의 선서입니다. 그 뜻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 헌법을 수호할 책임 이 네다섯 가지를 대통령이 수행해야 될 책무로 결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면 마땅히 첫 번째 선택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길, 상식적인 길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이 해야 할 일, 대통령의 고유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의 욕심이 있고 사욕이 있고 자신의 열망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인간이죠. 그래서 두 번째 비정상적인 길, 비상식적인 길, 위험한 길을 대통령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심과 사욕의 눈이 가릴 수 있습니다.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 헌법수호보다도 총선 승리, 대선 승리와 같은 재집권을 우선순위에 먼저 둘 수가 있습니다. 헌법이 지정하는 대통령의 책무보다도 먼저 뭘 줄 수 있다? 재집권을 먼저 우선순위에 둘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선택은 아니지만 인간이 사욕을 갖고 있고 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비정상적인 길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선택인 비정상적인 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정상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건가? 북한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서 두 차례의 선거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서 두 차례의 선거를 이기는 겁니다. 지난해 4월의 지방선거는 북한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서 선거에 이긴 겁니다. 물론 그 이유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바로 지방선거 전날 싱가포르 회의라든지 4월 27일 날 열렸던 판문점 회담이 남북의 급속한 평화 분위기를 고조했고 그것이 선거에 압도적인 의의를 차지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협조할 의향이 있겠느냐? 그것을 한번 보시죠. 찰두천음악의 동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북한에게도 남는 장사입니다. 그것도 그냥 남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남는 장사입니다. 자신을 계속해서 도와줄 수 있는 우호적인 정치 세력 아주 친북적인 그런 정치 세력을 남한에 영구적으로 심을 놓을 수 있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핵 문제가 마치 해결되어 가는 듯한 남북 해빙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경제난과 같은 것은 천연 문제가 되지 않고 일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미국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북한에 현금을 제공할 수 있는 건강상 강간과 개성공단의 재개를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미국과 등을 돌리고 두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북한의 환심을 살 수 있으면 그것은 북한으로부터 전폭적인 재직권을 도움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 같은 선택을 한국의 직헌증이 한다면 가혹한 미국 당국의 세컨드리 보이콧에 해당되겠죠. 그럼 아마 한국의 큰 은행들하고 한국들의 대기업들은 초토화될 겁니다. 미국의 금융망에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그런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봐주는 게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공적이거나 국가의 안의를 침해하는 것은 우리처럼 울고 불고 땡깡피고 이렇게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럼 미국을 아는 사람들은 미국을 겪어온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죠. 절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한의 현금을 지어주기 위한 무리한 도박수를 펴선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더 근원적인 이유는 두 번째 선택을 한다는 것은 적대 세력과 내통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내통이란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적대 세력을 협조로 얻는다는 것은 그냥 외교적인 언어지만 내통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물을 겁니다. 그게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게 물을 겁니다. 지금처럼 한국에 이런 안보의식이나 이런 부분이 희박해진 상태에 그게 뭐가 문제인가? 그러나 북한인 체력이란 것을 한 번도 우리가 명확하게 한번 직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불철주야로 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60년, 70년, 80년을 노력해온 그런 정권입니다. 그런 정권이 성격이 바뀌었다든지 적쟁 노선을 변경시키겠다는 어디에 대해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러나 이래와 같은 것이 역사적으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되돌아가 보면 대부분 도시국가들이 농성을 하거나 적군과 맞을 때 대부분 도시국가들이 와해되거나 무너지는 것은 그 도시국가의 바깥 체력과 내통해 가지고 문을 열어주거나 성문을 열어주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대부분 도시국가들이 몰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야심이라든지 사욕, 사심이란 것은 워낙 찡기고 강하기 때문에 어쩌면 국가의 보이나 이런 부분도 훨씬 더 앞설 수가 있죠. 역사적인 사례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렇게 두 번의 재집권에 성공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북한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경멸하고 모욕하고 조소하고 조롱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알만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북한의 눈치를 보고 저 자세를 취하고 북한이 좋아할 만한 그런 발언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머릿속에는 어쩌면 정금만 다시 잡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깊이 뿌리받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획타 사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 MRI 촬영을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모든 문제를 인간이 갖고 있는 동기, 인센티브라는 측면에서 파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서 불편하신 분이 있더라도 인센티브 매터스, 동기는 중요하다. 인센티브는 중요하다. 사욕과 사심이 눈을 가리게 되면 국익과 국민 전체의 안의와 생명과 자유를 희생시킬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고 역사 속에서 그런 사례들은 수없이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국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뭔가 이렇게 현상이 발생했을 때 잘 변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추는데 저의 의견과 주장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